정영진, 최우개, 매불, 매불, 쇼! 깜빡했어. 아, 내 딴 생각 안 했네. 깜빡했네. 와, 이런 실수를 다 하네. 깜빡했어. 아, 그렇습니까? 와, 이거 방송 천재 정말 부끄럽습니다. 월요일 시작부터. 아, 왜 내 소리가 안 나와? 갑자기 내가 야, 오디오 뭐해? 화내려고 했는데. 마이크를 안 들었어. 아, 깜짝입니다. 대단히 죄송합니다. 아, 괜히 또 화낼 뻔했습니다.